2021년 5월 23일 여행 71탄 스타토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하자 신속 신속 아 잠깐만 진짜 간지러워 하아 여러분들 오늘 1.. 아니 1층 2층 3층인데 1층은 이전에 제가 기운을 봤습니다 그래서 2층 둘러보고 기회가 되면 3층 둘러보고 그 다음에 1층 1층은 어차피 그때 답사 때 와서 느껴봤어요 쎕니다 2층은 어차피 늪으니 염 ever ix 아 아 엇 뭐 아 아 아 아 아 으 잠시만요 1층은 따로 있습니다 뭔 소리야? 혹시 계십니까?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잠깐만..이거 아닌가..? 이거..잠깐만.. 이거 아닌데..? 여기가 3층으로 가는 계단.. 여기가 3층으로 가는 계단.. 3층으로 가는 계단.. 저기요.. 혹시.. 소리.. 여기가 3층으로 가는 계단.. 이거..잠깐만..이래도 될라나 모르겠네..잠깐만.. 야..아.... 여기가 3층으로.. 소리.. 왕자님.. 왕자님.. 저기..여러분.. 잠깐만요 저기 뭐 쳐다보고.. 잠깐만..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여자 둘.. 너무iff.. 주민은 누워지실 테마가.. Docker 꼼는데 있어.. 누나 또 한 번 Crimea 날 바래.. 군사 중으로 사자.. 뭐지? 너무 무섭다 진짜 여기 안에 뭐 있는거같아 혹시 안에 누구 있어요? 혹시 누구 있어요? 끝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 있어? 누구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무튼 안고eff돈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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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또치즈니스 막혔는데..잠깐만.. 어떻게 저게 될 수가 있..잠깐만.. 죄송합니다..잠깐만.. 혹시 뭐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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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 아.. 기.. 아.. 지금.. 아.. 귀엽다.. 아.. 으압!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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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